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인데 저는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어제 비염 때문에 조금 얼굴이 땡땡 부었는데 화장은 일부러 안 했어요. 가서 가려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폭력 행사는 결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누구 거라고 해서 출발을 했어야 합니다. 언제 출발하게 그럼. 자 출발. 문이 열렸습니다. 불안하네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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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을 맛있게 묻히지. 출발. 출발. 풀 donor 염 choi. intercept. 자 cent. 출발. 설탕. 에피소 fro. 다이도сяч. 입니다!! uszvoir. 동ữ 시원. 엄청나게 맛있다 드레이브 오늘 날씨 좋다 오 드디어 집에 왔어요 여기 1박에 30만원 할인해서 왔습니다 오 너무 예쁘죠 방 진짜 예쁘다 방 최고인데 의자도 한 개가 있고 침대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네 아예 예쁜 구석이 없네 여기랑 반대편을 가면 화장실 따로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저는 촬영을 마치고 라운지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은근 배가 지금 추출합니다 그래서 라운지에 가서 뭔가 먹을 게 있는지 글루텐 프리 베이컬에는 없겠지만 마카롱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카롱 있겠지 같이 가시죠 여기 너무 귀엽다 바닥도 평화롭다 평화로운 오후 마카롱이 밥 말아서 밥 말아서 고소해 연어 가끔 오늘 밤에 밤이 되니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산책을 한번 나가보게요 소화를 좀 식혀야 되겠어 걸어보러 나가 봅시다 아 추워 산책이 오고 다시 들어가자 아 추워 빨리 가자 너 무슨 술 먹으면 먹고싶어? 망고? 마카롱 망고 하나랑요 바닐라 하나랑 초코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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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여기 파는데 그래도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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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dm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토마토 계란 겨울 야채 육수 하루 땡 맛 멸치 시 yard 매운 육수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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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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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오시옵 잠오옵 내 파자마스 어 나 이 영화 본 것 같아 아니다 오늘 재밌어 보인다 헬리갱 안봤어 아 이 영화 도착 프라임 포즈 왕 로스터노라맨 오 진짜 더러움 맨 그러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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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매인고! 자, 또 매인고! 이거 어떡해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빨을 왜 닦아 내가 아까 전에 마카롱 먹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우선은 이루베리맛입니다 한 개 더 초코 여기는 1박에 조금 더 저렴한 방인데 그 묵었던 방이 2박이 안 돼가지고 1박 남아 있어서 했던 거거든요 화장실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여기도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 있고 샤워풋스 아 여기 이 거울도 진짜 귀엽네 초초 언니가 알려진 맛집인데 이렇게 작은 참년의 집이라고 들어가보십시다 고추냉이가 그치지 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코스를 떼어먹는 게 내 것 같아요 맛있겠다 우유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낙지는 한 마리당 2만 5천 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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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으음 다 사먹기만 막걸리 하나 가져올게요 우유는 한다 사장님 미치겠네 둘리 때문에 둘리 너 사료밖에 안 먹는다며? 고급사료? 둘리 잘 있어 도끄 또 깨 이 사료들 수준 ст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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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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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